안녕하세요. 미드전 코리아 조남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드보드 고급 사용 방법으로 포커스드 무드보드라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사용할 방법은 이 SRF Seed 베이스로 무드보드를 만들 거예요. 일단 이 SRF Seed가 어떤 스타일을 갖고 있는지 이런 Null Prompt를 이용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타일을 보시면 약간 귀여운 아이들의 이미지를 2.5D 정도 느낌으로 그 다음에 칼라는 핑크, 에메랄드, 그린 이런 느낌이 키 칼라로 있는 SRF Seed예요. 그 SRF Seed로 기본 프롬프트인 큐트걸을 뽑아보면 이 정도가 나옵니다. 대략 이 정도의 스타일로 뭔가의 프로젝트를 한다라는 가정이에요. 무드보드를 만들려면 이미지들이 필요한데 여기서 해당 프로젝트가 동물농장이라든지 그런 식의 동물들이 많이 나온다라고 하면 고양이나 강아지나 이런 것들로 뽑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지금 저는 특별하게 정해진 게 없고 그리고 이렇게 특별하게 정해진 게 없는데 스타일을 뽑을 때 제일 좋은 프롬프트가 있습니다. 랜덤이라고 쓰시면 돼요. SRF Seed 썼고 랜덤이 특별하게 작용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무작위로 뽑아라 라는 의미예요. 특별한 문법 요소가 있거나 이걸로 착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렇게 뽑을 때는 약간 무지성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리피트 10이라고 해서 일단 스타일이 정해지면 SRF Seed가 정해지면 10번 돌려라 라고 하면 지금 여기 있는 게 40장의 이미지가 똑딱 만들어집니다. 이걸 가지고 무드보드를 만드는 거예요. 뒤에 시연은 다 따로 보여드리겠지만 이 무드보드 이름은 이거는 특별히 이래야 된다는 아니고 저의 네이밍 규칙입니다. m 언더바로 시작하는 건 무드보드다 인 거고 S는 SRF Seed를 활용했다 인 거고 이 뒤에 SRF Seed를 다 적어줍니다. 이걸 제가 초반에 뒤에 세 자리, 네 자리 정도만 적어서 좀 간단하게 나타내 본 적도 있는데 그러면 나중에 좀 많이 사용하게 되면 헷갈립니다. SRF Seed 전체를 써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해서 생성을 하면 일단 무드보드 준비는 끝납니다. 그 무드보드를 사용하는 걸 비교해 보면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SRF Seed를 사용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걸 이용한 무드보드를 가지고 만든 P코드가 이겁니다. 이 무드보드 P코드를 가지고 생성을 하면 이렇게 뽑히고 그리고 SRF Seed와 무드보드를 동시에 입력하면 이렇게 뽑혀요. 여기서 작은 차이가 있는데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게 무드보드로 만든 거예요. 스타일의 변화가 거의 없이 SRF Seed를 써도 스타일의 변화가 없이 잘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스타일의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안정적이라는 얘기예요. 뭔가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다 보면 들쭉날쭉하면 개인적으로 연습하실 때는 재밌을 수 있는데 프로젝트가 다 똑같은 톤이 나와야 되고 똑같은 결과물이 나와야 되니까 사실 그렇게 들쭉날쭉하는 건 좀 안 좋습니다. 연습할 때는 재밌지만 실제로 프로젝트에서 널뛰기를 하면 나중에 이제 다 손을 봐야 되는 결과물이 나와요. 굉장히 안정적이다. 무드보드의 최대 장점이기도 합니다. SRF Seed의 가중치를 좀 높여보면 이거를 이렇게 높이면 실제로 이 SRF Seed는 안정성이 좀 좋은 SRF Seed예요. 강도를 좀 높여도 굉장히 안정적이다. 근데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림의 밀도가 살짝 떨어집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100이 가장 좋았다. 제 느낌에는. 물론 어떤 SRF Seed는 750이 더 좋으실 수 있어요. 이거는 개인차니까. 그럴 때는 이미지를 만드실 때 무드보드로 만드실 때 랜덤으로 이미지를 SW 값을 높여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실은 순서로는 이렇게 먼저 쭉 보시고 이걸 써야겠다라고 하면 랜덤 이미지, 무드보드 이미지를 이 SW 750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SW 100으로 만든 스타일이다. 라는 거 기억하시고 이게 무드보드 아이디 P코드죠. P코드의 강도 조절은 스타일라이즈드 값으로 합니다. 무드보드도 그렇고 랭크드 P코드도 그렇고 강도 조절은 스타일라이즈 값으로 합니다. 그래서 250, 750인데 결과 보시면 큰 변화가 없죠. 큰 변화가 없는 게 포인트입니다. 무드보드가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S 값을, 높은 S 값을 써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장면을 좀 더 화려하게 만들거나 등등을 했을 때 그런데 P코드의 스타일까지 갑자기 올라가 버리면 좀 난감한 상황이 나와요. 하지만 이런 무드보드 P코드는 S 값이 올라가도 굉장히 안정성을 보여준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번에는 좀 비슷비슷한데 이번에는 SRF Seed와 P코드를 함께 쓰고 스타일라이즈드 값을 올려봅니다.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인 결과물을 보여줍니다. 우리한테 지금 중요한 건 안정성입니다. 안정적으로 나온다. 그리고 파라미터 조절에도 꽤 깔끔하게 나온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SRF Seed를 사용하고 무드보드를 사용하면 SW 값을 올리면 가중치를 올리면 보시는 것처럼 이미지가 다 똑같죠. 이 소리가 뭐냐 하면 SRF Seed와 무드보드를 사용하면 높은 SW 값을 넣어도 다 무시가 됩니다. 특별히 에러는 안 나고 실제로는 SW 100에만 작동이 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개념을 설명을 하면 미드전의 이런 굉장히 무한대인 미항 모델이 있습니다. 그런 미항 모델들 중에 여기 굉장히 짬뽕으로 섞여 있겠죠. 그거 중에 어떤 특정한 스타일을 하나를 모아놓은 것 이렇게 모아놓은 것들을 SRF Seed라고 합니다. 그게 SRF Seed 485겠죠. 아까 보신 이미지들이 그런 게 있는 SRF Seed입니다. 물론 이 안에도 굉장히 다양한 스타일들이 있습니다. 이 SRF Seed의 장점은 굉장히 집약도가 높은 것도 있고 경계가 굉장히 분명해서 SRF Seed의 특징이 굉장히 잘 발현된다. 라는 게 SRF Seed의 장점인데 아쉬운 단점은 너무 넓어서 한 요정도만 쓰고 싶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SRF Seed는 수정이 사실 불가능해요. 비슷한 요렇게 다른 SRF Seed와 같이 사용을 할 수 있죠. 섞어서 사용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SRF Seed 내부에 있는 한 요정도만 쓰고 싶다. 라고 했을 때는 방법이 없어요. 이것을 지금 보여드린 방법대로 요 점선은 내가 정하는 거죠. SRF Seed의 경계선은 이미 정해져 있는 미드전위에서 정해져 있는 선이에요. 얘는 못 건드리고 얘를 이쪽으로 당기거나 이쪽으로 당길 수는 없어요. 하지만 무드보드를 사용하면 내가 원하는 이미지 점선은 내가 핸들링 할 수 있습니다. 요렇게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이렇게 집중해서 사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SRF Seed와 무드보드를 함께 사용하면 SRF Seed 내에 있는 스타일을 이렇게 모아서 핸들링을 할 수 있다. 누가? 내가. 나의 의지가 반영돼 있는 스타일로 이렇게 모을 수 있습니다. 이 모으는 방법은 이미지들을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SRF Seed 안에서 무드보드를 사용해서 요런 무드보드 아이디를 사용하면 이렇게 모여있는 스타일을 사용할 수 있고 이 경계는 내가 핸들링을 할 수 있다. 이게 무드보드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요렇게 사용하는 방법을 포커스드 무드보드라고 해요. 지금 보시면 SRF Seed로 일단 집중도가 높은 상태에서 거기서 내부에 내가 필요한 부분만 골라 쓴다. 라는 개념이어서 포커스가 굉장히 잘 집중돼 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이걸 어따 쓰지? 라는 이게 왜 SRF Seed로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궁금하신 분들이 생길 수 있는데 일단 이 포커스드 무드보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 비어있는 요런 게 있죠. 뭐냐면 SRF Seed 없이 뭔가 이미지를 만들었는데 그 이미지 스타일이 내가 마음에 든다. 그래서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은 요 이미지에서 SRF Seed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라는 건데 쭉 설명했다시피 SRF Seed 베이스에 이미지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SRF Seed를 사용을 하면 비슷한 이미지들이 계속 생성이 되는데 일부에서 이제 이걸 착각하시고 SRF Seed 없이 이미지를 생성을 하면 이 안 어딘가에 SRF Seed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요걸 아는 방법이 없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SRF Seed 없이 이미지를 생성했다면 내부에도 SRF Seed가 없이 생성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요런 이미지들이 아쉬울 때가 있죠. 그럴 때는 무드보드를 이용하면 SRF Seed와 비슷한 결과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 비어져 있는 이유가 일반 작품들을 쓰고 싶었는데 내가 작품들을 갖고 있다. 나의 스타일이 있는 작품들 라이센스 문제 때문에 예시를 표시를 못했는데 뭐 그런 것들도 무드보드를 활용하면 미드전이 안쪽으로 와서 스타일을 쓸 수 있겠죠. 요런 방법들이 있고 그리고 이거는 현재 버전 때문에 문제인데 니즈6의 SRF Seed를 사용하게 되면 요런 스타일들이 잘 나와요. 되게 만화같은 스타일인데 현재 니즈7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니즈7이 안 나와 있어서 니즈6에서는 ORF 대신 CRF를 사용을 해요. 품질이 떨어지죠. 물론 이 문제는 니즈7이 나오면 한 번에 해결이 됩니다. 하지만 당장 우리는 작업을 해야죠. 니즈7을 하염없이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이 방법을 사용하면 V7에서 이런 스타일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 SV4와 SV6에 대해서 다뤄놨는데 SV4는 예전 버전의 SRF Seed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012 같은 경우엔 요런게 나오는데 내가 요거 베이스로 작업을 프로젝트를 쭉 했는데 이후에 SV4가 지원을 안 한다던가 지금 여기와 마찬가지로 ORF 같은 요런 문제들이 생기면 그럴 때는 요렇게 요걸 가지고 무드보드를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우회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드보드를 직접 한번 만들어 볼 건데 무드보드를 만들기 전에 일단 이미지를 좀 생성해야 되죠. 이미지를 만드시기 전에 일단 폴더를 하나 만듭니다. New 폴더 하시고 폴더 이름은 우리가 사용하게 될 니즈6 그리고 SRF 시드 요렇게 다 집어넣으시는게 나중에 덜 헷갈려요. 그렇게 만들고 요 폴더를 클릭합니다. 여기서 이미지를 만들면 보시는 것처럼 이 폴더에 한꺼번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폴더를 관리하시는게 이후에 관리도 쉽고 나중에 정렬도 쉽습니다. 그냥 간단한 팁이에요. 랜덤으로 만들고 이렇게 니즈6 그 다음에 SRF 시드를 집어넣고 리피트는 R입니다. R10 해서 엔터를 치면 이렇게 이미지가 생성되게 됩니다. 굉장히 화려한 칼라에 만화체가 잘 나와있는 이미지죠. 클릭해보면 굉장히 쨍한 느낌이 있는 결과물이 나오는 SRF 시드입니다. 이걸 무드보드에 가서 New 무드보드를 누르시고 Odded 프롬 갤러리를 누르시면 방금 한게 이렇게 있죠. 여기서 폴더에서 선택하세요. 그러면 한꺼번에 잡을 때 편합니다. 폴더에서 선택을 하시고 O를 선택을 하셔도 되고 이렇게 드래그를 쭉 하셔서 이렇게 한꺼번에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백을 누릅니다. 그러면 방금 선택한 이미지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나오죠. 폴더 사용하시라고 알려드리는 이유는 이 방법이 지금은 방금 전에 한꺼번에 생성을 하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지만 아시다시피 이미지 여러 장 생성하면 중간에 섞이고 이래요. 이럴 땐 폴더로 한꺼번에 관리하시는 게 편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40장 정도를 했는데 무드보드에서 스타일이 잘 유지되는 건 경험적으로 50장 이상이고 100장에서 250장 정도 내외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좀 더 많이 생성해서 사용하시면 되고 이름을 네이밍 규칙으로 s srf seed를 적습니다. 카피 페이스트 안될 때 있으니까 너무 놀라지 마시고 이렇게 직접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무드보드를 사용할 준비가 끝났죠. 여기서 use 프롬프트라고 하면 무드보드 MID가 이렇게 복사가 됩니다. 여기서 cute걸이라고 한번 실행을 해봅니다. 그렇게 생성을 하면 이 무드보드로 생성된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드보드를 클릭을 해보면 P코드가 나오고 이 P코드를 나중에 따로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지 스타일 같은 경우엔 만화 스타일 이건 V7임에도 불구하고 니즈6의 전형적인 만화 느낌이 잘 나온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이 니즈7이 나오기 전까지 V7에서 ORF와 이런 만화 같은 스타일을 사용할 수 있는 약간 우회적인 방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드보드의 고급 사용 방법으로 포커스드 무드보드라는 걸 한번 알아봤는데 어드밴스드라고 해서 뭔가 굉장히 화려한 기술일 거다 라고 생각하고 오신 분들은 약간 실망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사용하는 건 미드전위가 미드전위가 기본만 써도 충분히 잘 나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이런 것들을 작업하실 때 90%까지는 미드전위가 잘 나와도 그 10% 5%를 올리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노력할 때 사용할 방법들을 다루는 게 이 어드밴스드 내용의 주가 될 테고 결론적으로 약간 지루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서 가장 많이 하셨던 생각이 그냥 SRF 시드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실 텐데 SRF 시드를 못 쓰는 상황 아니면 방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니즈식스가 업데이트가 안 되는 상황 이런 상황들을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 어떻게든 해내야 되고 그래서 나오는 여러가지 우회 방법들을 고민해야 됩니다. 미리 그런 방법들을 알아두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마치려고 하는데 빼먹은 게 있죠.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많이 해주시고 이 무드보드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시는 거에 따라서 결과물이 다를 수 있으니까 나는 이렇게 썼다 라는 사용기라던지 이런 거 부분이 좀 안되더라 라는 궁금한 것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서로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모두 같이 배워가면 점점 모두 다 실력이 늘겠죠. 그러니까 댓글도 많이 남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